남사예담촌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노래를 어떤 걸 준비했냐면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의 사모라는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슬픈 노래인데 좀 애교있게 들리더라도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모라는 노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실물이 났죠 오소서 님이요 님이시요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실려 구름에 실려 살짝이요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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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요 님이시요 섬바람 모습 그대로 풋소리 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요 오소서 살짝이요 오소서 살짝이요 오소서 낙숭물에 머리를 감고 단빛에 머리를 빗고 단빛에 머리를 빗고 사모하는 가슴이 사모하는 가슴 아리 아신다면은 사모하는 가슴 아리 아신다면은 오소서 님이요 님이요 님이시요 살짝이요 오소서 오소서 같이 부를까요 이렇게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저희 탑샘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자 낙숭물에 낙숭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빗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아리 아신다면은 오소서 님이요 님이시요 잽싸게 오소서 잽싸게 오소서 잽싸게 오소서 우린 잽싸게 오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